오늘은 상당히 맛있는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연남동,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연남동 나들이를 갔는데요. 나들이 가서 점심 식사를 하러 태국식 쌀국수를 맛볼 수 있는 소위 연남 본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소위 연남은 지금은 뭐 여기저기 체인점들이 있어서 좀 적극성이 많이 좋아졌는데요. 예전에는 연남동 이곳에만 있어서 웨이팅이 아주 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. 지금은 웨이팅이 좀 덜하더라고요. 주차는 할 데 없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이고 브레이크 타임도 따로 있습니다. 블루리본 서베이도 매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곳이고요. 내부는 뭐 적당한 사이즈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식사 시간대에는 언제나 손님들이 좀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고요. 일단 메뉴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기 메뉴판 보니까 좀 새로운 메뉴들도 더 생겼더라고요. 일단 소고기 쌀국수가 거의 시그니처이고 뼈국수도 많이들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밀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밀키트도 구입할 수 있고요. 또 한쪽에 보시면 쌀국수 맛있게 볶는 법도 적혀 있습니다. 테이블에 필요한 양념장들 다 있고요. 일단 주문하고 나면은 일단은 맥주부터 바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. 창맥주 좀 상큼하게 좀 쌉싸름하게 먹기 마시기 괜찮았고 일단 소고기 쌀국수부터 보겠습니다. 소고기 쌀국수가 이 소인연남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반적인 이 소고기 또 쌀국수와는 또 다른 좀 육수맛과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쌀국수는 생각보다 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주문할 때 면발도 뭐 일반 면과 얇은 면 둘 중에 하나 또는 선택 가능합니다. 저는 다 일반 면이 뭐 중간면으로 그냥 주문하였고요. 소고기 쌀국수답게 소고기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견과류도 있고 파도 있고 숙주도 있습니다. 고수랑 숙주는 더 추가 주문 가능하고요. 저희는 또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고수는 따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. 소고기 쌀국수 같은 경우에 일단 육수는 약간 좀 이 간장맛도 있으면서 좀 진하게 묘하게 맛있는 그런 맛이 있고 또 면발과 함께 식감 좋게 먹기 좋은 그런 쌀국수 한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다들 이 소고기 쌀국수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일단 그리고 이 소고기도 좀 한 번 먹어봤는데 식감도 다양하고 좀 부드럽게 먹기 좋은 그런 좀 소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소고기 쌀국수 말고 소이 뼈국수를 주문하였습니다. 소이 뼈국수 이곳에서 좀 더 뭐 인기 있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소고기 대신에 좀 뼈다귀가 들어가 있는 쌀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역시나 좀 비주얼은 소고기 쌀국수와 비슷해 보이고요. 일단은 국물 뭐 육수 맛도 다 똑같고 면발 또한 저는 얇은 면이 아닌 일반 면으로 선택하였습니다. 그리고 뭐 고수랑 따로 달라고 뭐 말하진 않았고요. 조금 소고기 쌀국수보다는 양이 조금 더 넉넉해 보이는 거 좀 같았고 일단 쌀국수 면발부터 바로 먹어줬는데 뭐 식감도 좋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좀 쌀국수라는 생각 들었고 확실히 이 집의 쌀국수는 이 집만의 그런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꽤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쌀국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또 쌀국수 한 그릇 먹으니까 되게 좀 좋다는 생각 들었고 이 뼈다귀 이거 뜯어먹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우리가 뭐 흔히 먹는 뼈다귀 해장국의 그 뼈다귀랑 같은 뼈다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굉장히 푹 잘 삶아져서 좀 살점 발라먹기에도 되게 좋았고 뭔가 이곳에서 소주 팔면은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뼈다귀이기도 했습니다. 이 뼈국수는 저도 이 소인연남 다니면서 처음 먹어보는데 소고기 쌀국수와는 또 다른 좀 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좀 입맛에도 잘 맞고 양도 넉넉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쌀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소이 뽀삐아도 주문하였습니다. 소이 뽀삐아 뭐 이곳에서 또 한 번 또 먹어줘야 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. 뭐 거의 충건 튀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맛있는 소스와 함께 좀 찍어서 드시면은 담백하게 좀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뽀삐아입니다. 이 소이 뽀삐아 같은 경우에 좀 겉은 바삭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맛도 느껴지고 확실히 좀 맛있다는 생각 들고요. 좀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은 그런 뽀삐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방문한 이 소이 연남에서 정말 뼈국수 한 그릇 국물까지 다 먹고 나니까 꽤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일단은 뭐 소고기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적어 보였지만 이 뼈국수는 또 양도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이 서울에서 이 태국식 쌀국수를 가장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연인들 데이트 식사나 가족 외식하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연남동 가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